최근 들어 음식점 창업의 성공을 저하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입니다. 정성쿡의 인테리어는 외식업 고객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종과 메뉴에 맞는 공간계획 및 시공을 진행하여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팀과 시공팀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를 제공하며 트렌드에 발맞추고 앞서나가 매장의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해드립니다. 또한 프랜차이즈처럼 평당비용의 개념이 아닌 고객의 예산에 맞추는 맞춤 인테리어를 제공해드립니다. 공실이나 기존의 다른 업종을 운영한 곳 등 다양한 매장의 현장에 나가 꼼꼼히 실측하여 그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나갑니다. 그 컨셉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도면이 작성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매장의 3D 도면이 나와 완성될 매장의 인테리어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가기 위해 철거작업부터 시작되어 음식점 주방에 꼭 필요한 방수 및 설비공사 매장 구조물을 만들어 뼈대를 세우는 목공작업 매장에 예쁜 색채를 입혀주는 페인트 작업 고객의 발길이 직접 닿아 다양한 느낌을 제공하는 바닥공사 인테리어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방문점검 진행 업종 특성에 따라 매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의 꽃이라 불리는 조명 연출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외부 조경 공사 다양한 각 파트별 전문적인 공정을 거쳐 매장의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. 저희 정성쿡에서는 고객 맞춤 인테리어를 제공하여 프랜차이즈보다 20-30%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음식점의 멋진 공간 연출 정성쿡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.